에라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왈도와 레알이다이 입니다 오늘의 저희가 할 게임은 The King of Fighters 98 명작이죠 이거 한번 멀티플레이로 한번 해볼 거예요 시작합시다 레츠고 자 덤벼라 이 시기야 덤벼라 구레아이 형이 2피네 신세대의 힘을 보여주고 왔어 무조건 덤보기 쌍 벌리고 이오리 그렇담 나는 동생킵니다 명치! 좋았어 초야심이다 그래 상승을 봐야겠어 상승 안 되어있어서 붙여내야겠다 간상료는 마지막 주인공이지 아니 남자의 로망 남아프리카 왕통 일단 엿 앞에서 불꽃 펀치 엿 엿 엿 엿 엿 엿 엿 아니 아 뭐야 이 뭐야 아니 스웨어 엿 엿 엿 엿 엿 심리적 압박감을 이용한다 엿 엿 불꽃 펀치 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배 아프네 진짜 엿 엿 다리길길! 아 다리 겁나 길어 다리길길 시키야 오랴아아 아뽀 헛 헛 오랴아아 저거 밖에 못쓰냐? 예 네 기온이 나오는 순간 이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판도가 바뀌어요 무저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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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쎄 파팩 퍼펙트 퍼펙트하면 기분이 향상되지 검결라 이새끼야 내놈을 갱생 시켜주마 갱생? 갱생은 니가 당하고 허! 아잇 백이가 차 꺼 오 플러시 안 갈건데? 아니 아니 오오오오오? 긴급함에 역가드를 이용한 특성을 이용하겠구만 잘 못했어요 encaime 아아파요 아아 파가 재기가 으어엏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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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쳐라오오오옹 앙 씨 엘 가수비가 원인이구만 가수비가 원인이다 좋아 덤벼라 좋아 덤벼라 아니 천지 폐암권에 는 왜 기가 없지 어째서 기가 없는건가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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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요 여까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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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오오오 꼿이다 야 아프네요 천천히 오 안돼 강수 아 이야 이겼다 아퍼 이게 드디어 류들의 대결이 시작된건가 이게 메인 이벤트죠 라이징 스택 아니 아니 저 폭행 아이고 아까워라 넥이 아까워라 뭐 오겠 아 이거 리스프가 왜 안나가 전북이 쏸 아아 아 너무 아파 전북이 쏸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아아아아아아아아 넌 아직 나에게 멀었다 전북이 쏸 개 아프네 진짜 아직 멀었다 억수료를 쌓고 봐라 진작 뭐야 아소 들었어 가자 둥댕이 난 누굴 해야되지? 으아 아 누구야지 누구야 되지? 그래 고로다 최종버스다 최종버스다 응 웅 으흠 forgotten 처음부터 욕날리고 있어 하하 achus 원 투 쓰리 포 세븐 원 투 쓰리 포 세븐 높은당수 골라 높은당수 아야 아 이거 아프네요 아이고 와라와 역사드 논리 아 이거 아프네요 수간만 버티면 내가 이겨 이긴 유공을 안 맞았어 아아아아 병치다 이게 얀데르 아 노래 좋다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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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 히앗 아아아 지금 고루 쓸줄 몰라요 에잇 뭐jan 어우 땅추니했어 요오이 이케 어어 즉 Darb 다음은 뚱땡이다 우우 아 Jesus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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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샤 아 자비 좀 아 자비 좀 에이 뭐야 저거 아 이거fen械연가 왜 depress지 차라라라ㅏㅏㅏㅍ effects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마야 아직 멀었다 됐어 잘한다고 해서 안 써? 나도 못하는 수준이지만 에에 고르지 마라 이거 할거에요 에에 전복이 쌓지 마요 에에 그래서 고로 한 번 다시 한 번 가자 아까 배웠는데 이번에는 요부터 보내야지 요가 너무 안나갔어 아니 남자의 로망 캐릭터 둘 아니야 고겐 에헿 띵셋 어 라이딩셋 라이 라이 아 이거 안 돼요? 받으라 자 야 앗 앗 앗 앗 고겐 고레야 저거 앗 넌 이미 다 내있다 에에 좋았어 슛 ером 멘된 nel 베이크 호 roup갯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니 이새끼가 안될 나버 Grace 만던 월 우우곡 Insatori 로르 로르 herr 하 Brisbane 라이지 잎생 어 아파 하하하 아 아파 아파 잎스 뿌갓 잎스 뿌갓 익스 뿌가! 익스 뿌가! 익스 뿌가 어떻게 쓰지? 여기 쓰... 익스 뿌가! 아 나 전복이 다 쓰고 싶었는데 다행히 맞췄는데 하지만 나이겐 야시로가 있다! 덤벼라 야시로! 수반 녀석의 메탈을 쓰게 시키는 데! 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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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이거 구속으로 몰리면 안돼! 구속으로 몰리면 안돼! 아? 오구십으로 몰리면 안돼! 아우 구속으로 몰리면 안돼! 아 안돼! 뭐야 이게! 웃지마 임마~! 우츄! 추아! 세븐은! 아아아아!!!! 델서같! 빠빠어어어ㅏ아아아아아ㅏ아아아ㅏ아아아ㅏ 빠빠빠어억! 아, 이긴다 어딜 땅을 칠려고 에이 나이 오오 아악 쥬앗 오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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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와아아아 오 요리를 이길 수 있을까 엄서라이, 반성비 아아 오 our 앙 이, 차이즈어 오라 오리야 오랏 오라 x4 뭐랭 윽 겐작이, 원숭이식 어! 안돼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 다른 캐릭터 고르고 싶긴 했어 뭐하지? 좋았어 드디어 한 번 이겼다 어어어어어 좋았어? 아냐아냐 좋아 아버지 아니? 너 이렇게 하자구 잠깐만 타쿠 말하니 항상 요 마지막 주인공이니까 엄베라 불꽃의 전학생 아아 명곡 나왔죠? 잉스 때 명곡 나왔죠? 티럴즈? 티럴즈 맞나? 잉스 뿔가 잉스 뿔가 조리가 잉스 뿔가 겁나 아프네 진짜 쟤 잉스 뿔가 아 샤 아이고 뭐야 방금 아우 아파 아우 아워 안돼 안돼 가수 비교 오기 으어어엌 으아아아아아아아 아깝다 둘같은 싸움지만 긴장감은 백배 아마프리카 황토울 아 저거 너무 싫어 아마프리카 황토울 야아 아버지가 끝내고 온다 타쿠마다 벨레스 잘 잡혀있는 캐릭터 아우 아퍼 아우 아 소량가 뭐야 이거 바리바리발칸번치 아 아저씨 나 인중상에 짜다 쭈 간다 아기야 오리야아아아 으아아아 아아 저 남아프리카 황토울 좋아 요가 나가자고 덤벼라 전부기산 나의 남아프리카가 센지 너의 전부기산이 센지 겨뤄보자 야 그거 어떻게 쓰냐 인스푼가 여기 안다 남아프리카 황토울 에? 끝까지 안다 야 나 베이지가 있어야 쓰죠 툼가 아 쏠 수 있네 나도 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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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 야 전부기산 어떻게 쓰냐 나 안써져 밑앞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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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 뭐 뭐? 밑앞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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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 안써지는데? 아뇨 잘해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길을 날려 꼽았을 때 없이 쳇! 전부기 아이고 아이고 길을 터트리지상 너도 나이 끝났다 와라 고루 아 젠장 기가 없어 으에에에에 아아아아 아아 고자라니 이 터트린 류 앞에선 고루도 한낱 개미에 불과하지 엑스트라 류 다음 고루가 쓸만하네 악만 고루래 고루가 쓸만하네요 고하네 고루 무서워 아아아아 십쪄 않았다 툭숭 넘었어 아이고 빨리 굴려야 되는데 아테나야 아테나야 싫어요 뭐 모르겠다 켜야겠다 그냥 아 날꺼냐 너도 몰라 너도 몰라 너 아버지 류 탕은 폐륜전이다 폐륜전 아들아 아버지 이게 뭔짓이냐 석시딩 유 빠더 극한유는 내가 이어받겠스 자식 너에게 극한유는 아직 뻔었다 도오겐 도오겐도 제대로 못 날리는 자식이 어디서 극한유를 놀았느냐 나도 도오겐 날릴 수 있거든여 그게 날리는 거냐 손에서 내뿜는거지 아닌데요 날릴 수 있는데 진짜 뭐야 왜 안날려져 우와 슛 저 너무 쎄 아이 지 translator 폐륜전 nicas 머리서 보호갠만 맞고 날아갔어 뭐냐? 켜? 어딜 감히 용어했건 앞에서 보호갠 보호갠 아이고 아이고 보호갠 아 아저씨를 패드 이 자식이 장유소 단면해 너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방금 뭐 이상한거 뭐였는데 야아 뭐야 저거 왜 리셋 그 데미지가 아냐 옛쟋얗야 마지막까지 잡기로 제발 이건 료가 있지 덤벼라 료 모위바 보여지마 구사라기의 주먹을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안죽었네 이걸 안죽었어 아 죽었네 아 기분 지지는데 전범이사 손을 mã울겠네 우아아아 헹 옛 타이밍을 놓아라 보인다 녀석의 공격이 아이고 아까와나 일로와 뭐야 이거 아 졌다 누우세요 방탄하자 이것이 마지막 관 벌써 20분만 한다고 날 요는 필수에 들어가지고 오로는 그만 넣어야겠다 아 누구 해야되지 그래 알프 남자나 한방이지 한방에 혼빈다는게 문제지만 좋아 이렇게 되겠어 용어의 껌 부자가 두명이나 있는데 어딜가면 키모파 주인공이 오 잘한다 안네스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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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까워 아 아까워 아 아까워다 암네스켓 아 빨려들어갑니다 블랙홀 기능이 있네 암네스켓 암네스켓 안내요 암네스켓 어떻게 쓰잖아 좋아 밀어넣냐 대적발등이라니 고우개 아니 미쳤다 고우개 내가 폭발해지롱 어디 밤이 작아가 나는 손오공 도복이다 그럼 뭐하냐 아 아 니도 못쓰게 해주지 불맛냐 불맛냐 불맛심발루와두고 아 카아 고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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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뭐야 저거 흠 그냥 때리지 갤런틱카팰돈 오리야 와 어 헤헤 데미지마 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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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아 물리면 안돼 받아라 얏 얏 자아 괜찮아 나에게는 류가 있어 저에게도 료가 있습니다 니 료는 내 진통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냐 라이디 인셋 아아하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다 좋았어 전복이 싼으로 끝내자고 근데 전 기가 없어요 잉스 뿌가 잉스 뿌가 잉스 뿌가 아이쿠 어 오케이 아이고 오레야 빨리 쓰면 안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아아 잉스 뿌가 아이고 왜 안써져 전복이 싼 오 오 오 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독 눌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